자! 오른동도의 대구다리 첫 방송 수순세를 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구 오블동이 저보니까 제가 연습 때 스파이크를 나름 또 본 게 있어서 막는다고 블록킹을 해봤어요 블록킹을 했는데? 내 얼굴을 막았어요 아 그 스파이크를? 그 센 스피드를 그대로? 사실 그날 연습하러 왔다가 재윤 씨랑 저랑 학진 씨랑 2대2 게임을 했었어요 학진 씨랑 저랑 먹고 스파이크를 때리는데 뭣도 모르고 이재윤 씨가 블록킹을 하겠다고 떴어요 떴는데 공이 일로 왔어 진짜 아프겠다 아니 주짓수로 사람을 반 죽여놓던 이재윤 씨가 코트 위에 쓰러져서 1분 동안 못 일어나더라고요 저 진짜 순간 학진이 손을 때렸나? 손을 때렸나? 그 정도로 정신을 못 써야겠다고 아 근데 그거를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요? 아 찍었어요 아 찍어놨다 진짜 땅사다를 때렸네 지금 아 이게 다행이지 불행이지 어 누구? 괜찮아? 다행이지, 불행이지 아, 안 아프 척 할 거야 1분 동안 못 일어나더라고요 되게 아프지 않습니다 진짜로 공에 맞았는지 학진이 손에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은 못 차리는 거 같아요 강남이 우리가 입병으로 생각했잖아요 하와이에서의 비치발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진짜요? 아, 리시브라든지 잘한다니까! 습브라든지 어떻게 잘하면 안 돼요, 다들 공에 대한 센스가 조금 득찬을 하면 학진 오따리로의 강남 바로 밑에! 그 다음 바로 밑에 강남이라고요?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아니면 좀 위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가 이제 학진 좋다, 좋다 학진이 거의 뭐 하나처럼 이제 섞여다닌다 하나처럼? 어 니을 뭐야 만난 지 두 번, 두 번 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제가 이제 배구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제가 학진이 형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통화도 하게 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니까 또 이제 또 얼굴을 보면서 이제 통화를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 통화를 영상 통화를 한다고? 네 아 진짜? 남자들끼리 무슨 영상 통화를 해? 아니 뭐야 뭐야 저도 솔직히 영상 통화를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형, 형 잘 모르니까 형 어떻게 이렇게 형 어떻게 하면 돼요? 형 누구한테 할 건데 형 원래 runs 잘 안 하는데 네? 처음에 와서 혹시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얘기하고 그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막 흘러가고 얼마?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막 흘러가고 한 시간에? 영통을 두 시간에 한다고 이야 좋다가 잠깐만요. 조타가 2시간을 얘기한다고? 너는 상대가 안 되는데 용톡을 2시간을 끊김없이 거기에선 말을 잘해요? 방송보다는 훨씬 잘해요. 방송보다는 훨씬 잘해요. 브로맨스 터졌어요, 지금? 진짜로? 내 눈은 분명이 이죠 세상 끝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단 한 사람 뭔지 알겠어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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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브라즈라! 브라즈라! 오늘 어떤 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각자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아, 오늘 포지션 발표 바로 해요? 네. 오! 바뀔 일은 없어요?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뀌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뀌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트 밖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바뀌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어떻게 긴 양감 있게 얘기하시네. 아, 지인 거는 못 하겠어. 그만큼 포지션이 정해지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 와, 그런 설명. 와, 대단하시네요. 센터! 재윤! 레프트 공격수 확실! 라이트 공격수 동영! 세피 어타리 노헤잇! 준비! 만석호동 그리고 강남! 그리고 좋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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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프로 어떤 수고한다는 기분인데요. 감독님. 네. 첫 번째 훈련 어떤 훈련입니까? 이제 리시브에 관한 훈련.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맞으면 아프고. 지금 보세요. 호동님도 토시를 낄 정도로 아프니까 이거 끼는 거예요. 양말 아니에요? 네. 양말 같은데 이게? 정말 죄송한데 토시가 너무 짧아서. 여기 좀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만석이는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재윤이는 아직까지. 어색해. 하지 마. 서로 그냥. 저는 진심으로 양말 같아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아니 너로 운동만 의심해. 아니 만석이랑 강남이가 그러니까 할 거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성수만 했어요? 성수만 했어요? 키도 좋고. 공에 대한 공포심 극복은 공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이만큼 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네가 진짜 눈을 안 감는다 이렇게 하면 안 찌르는 거 아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까 말씀하신 분단 역할을 더 두기는지 하신다고. 설마 찌르실 거 아니야? 아 찌르시네요. 야 근데 의외로 진짜. 네. 확실히 그 저. 주짓수로 유도를 달랜는데 가지고. 일단 그런 거에다 공포가 무책이네요. 일단 그런 거에다 공포가 무책이네요. 거 STEPぜ Dumbo, 해봐. 아무것도 없고 심커버하니까! 하하하핳 menggore 와! 어? 오오? 오오오! 와아아! 역시. 예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네 해요 해요. 그러면 조금 혹시나 처음에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 할 수 있으니까 강남 왜 위험한 걸 나부터 시켜요 너 이분 3개 내 거야 너 지난주 방송 있었어? 여기서 잡으면 놀라겠지? 실패하면 네가 내 거다 이분 3개 내내 진짜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어쨌든 공포심 극복 훈련을 하면서 1등 하시는 분 아주 진짜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우리 대기 본인 세트를 밀어보고 아니야 너무 멀어 가까이 와 저 맞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리도 서있어야 된다니까 야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안 맞아 아니 맞아 맞을 거리에 서있어야 돼요 안 맞을 정도로 서있으면 누구나 겁 안 먹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최대한 무표정 무표정 공격까지 보기 안 피하면 돼요 아니 이게 이런 거는 무표정이면 돼요 자 갑니다 오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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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아 눈을 한 스푼 깜빡 먹었어 눈을 한 스푼 깜빡 먹었어 깜빡 깜빡이 눈을 안 까물 수가 없어요 손이 놓고 있지만 해봐 해봐 절대 안 돼 해봐 해봐 강남 실패 나 맞았어? 네 안 맞았어 잠깐만요 자 만숙 씨 아 제가요?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 서보세요 어머나 야 이거 맞겠는데? 이거 맞겠는데? 야 이거 맞.. 잠깐만 자 갑니다 제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요 네 갑니다 자 나 할 수 있어 끝까지 볼 수 있어 공을 끝까지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난 볼 거야 갑니다 독백하세요 어 어 어 어 독백하세요? 어 어 안 된다니까 끝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구릇뚝이 있는데 그러나 한번 봅시다 자 조금만 아 아 진짜 딱 닿을 정도에 있어야 돼 야 버텨봐 한번 심지어 시작합니다 얼굴 쪽으로 정타 네 와아!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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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이게? 대박, 대박! 정면으로! 나를 쳐다봐야지,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공이랑 나를 쳐다봐야지, 딴 데 쳐다보면 네 갑니다 눈을 더 크겠다 기장하지 말고 얼굴 표정이 이미 긴장했다 다시! 야 좋다, 넌 할 수 있어 자, 갑니다 와아! 반패했어 와아! 반패했어, 역시! 와아! 반패했어, 역시! 역시! 와아! 박수, 반갑았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내 취향적여 내 취향적여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거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와아! 야, 대박! 암패하기가 더 무서운데 현재 1위! 이재윤! 자!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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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일 기대가 됩니다 하하하하 눈빛! 눈빛, 눈빛 봐 눈빛 아 전사야 슬픈데 전사야 전사 스파르타야 스파르타 군고 가saw 고박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저기. 저기. 저거는 맞을까봐. 저거는 맞을까봐. 저거는 맞을까봐. 맞았네. 갑자기 사람이 작아졌어. 맞았는데 어떻게 둘이 왔어. 그러니까. 100% 맞았어요. 아 누가 맞았어. 울지마. 표정 표정 표정. 진짜 우리 이재용 팬분들도 함께 울고 있어요 지금. 조동혁. 더워요 가까이. 동혁이는 드라마 할 때 무협을 많이 해가지고 칼 싸움 같은 거 많이 해서. 칼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참을 가능성이 높은 애가 동혁이야. 참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타이밍이 안 좋은 게 앞에 재훈이가 맞아가지고. 지금 다 박았잖아. 공을 다 박았잖아. 공을 다 박았잖아 지금. 아 수수삭으로 엄청 불리야 지금. 생각해보면. 수수삭. 네트가 저를 얼굴을 때렸는데 이번에 공이 진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럼 이번에 진짜. 더블수호 이렇게. 자 갑니다. 맞은 거 아니에요? 맞은 거 같은데 공기가 바람이 바람에 있는 것 같았어. 우와. 놀래도 멋있게 놀랜다. 아 전 뭐가 돼요. 선수 한번 가볼까 선수. 아 선수? 선수들 한번 해볼까요? 료헤이. 료헤이. 파이팅. 그래도 룻다니 형은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룻다니 형은 뭐 끝도 안 하지. 일본 배구 전사. 룻다니 료헤이다. 이때쯤이면 맞아요. 오. 오. 여기 있어. 어깨 좀 풀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깨 좀 풀고. 야. 저요. 잠깐만 갑자기 또 이러니까 또 한 리전이야. 한분 대표. 눈을 감길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일본 대표. 눈을 안 감길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야.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한 리전으로 지금 이제. 야 이거는 맞겠다. 무조건 맞겠다. 한 번 더 하고 이제 거리를. 어. 어. 뒤로 피하기 없지? 이쪽은 앞으로. 이? 나 좀 앞으로. 이? 나 좀 앞으로. 왜 저만 돼. 안 맞잖아. 가도 똑같이 이렇게 놓으면 돼. 어. 오케이. 고객님 움직이지 마요.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맞힐 수 있어. 맞힐 수 있어 감독님. 네. 갑니다. 세게 세게. 갑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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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눈을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아. 머리가 머리카락이. 안 감은 것 같은데. 잘생겼다 잘생겼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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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공포 극복 훈련 프로젝트 일단 누가 제일 답이 컸습니까?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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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야 니네 숙소 가보니까 그거 필요하겠더라 한 번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훈련이죠 실전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분들을 좀 모셔봤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자 우리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운 그룹 해주신 오늘의 훈련 파트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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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철수의 성공 아 좋았어요. 네. 오픈 공격 박희상 선거입니다. 이렇게 장난 아니시였대요. 어. 아 그래요. 아 이 세 분 다 정말. 소름 끼쳤다고. 나는 김서진 감독님 솔직히 뵌 것보다 이 세 분도 정말 소름 끼쳤다고.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최천식 감독님이 제일 위시고요. 네. 제일 형님이시고. 그 다음에 만학기 선배님. 그 다음. 어 제 형님 아니에요? 어 제 형님 아니에요? 아 그럼 네 분 중에 우리 감독님이 꼬마예요. 네 제일 위치입니다. 아 막내. 제가 국가대표 선수 처음 됐을 때 제일 위의 선배님. 네. 아. 최천식 감독님. 그리고 우리 이제 박희상 또 해설위원님은 그리고 지금 KBS에서 멋지게 해설을 해주고 계시고 박희상 우리 선수. 배구 좋아. 배구 좋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박희상 선배님은 공격과 수비가 다 되니까 그래서 박희상 선수 별명이 그때 당시에 배구도사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배구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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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지금 외모도 가장 잘 유지를 하고 계세요. 거의 뭐 누가 보면 연예인 같아요. 형 홍콩 배우. 홍콩 배우. 우리 저 월드스타 김세진 감독님한테 좀 가려져서 그렇지. 94년도 월드들이 그때 사실은 최옥수 수비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제가 기억하고 94년 맞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박희상 선배님이 그때 공격수였다는 거. 공격수 출신이 수비상까지 받은 거예요. 마지막 경기 끝날 때까지 공격도 1위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로요. 제가 마지막 경기 뒤집어갖고 제가. 아. 2관왕 할 뻔했던. 모드 스포트라이트를 김세진 수수만 받으니까 속 좀 세렷게 돼요. 굉장히 결면적게 아 괜찮습니다. 진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 쓰리죠. 아 쓰리죠. 김세진 감독이 역할을 충실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을. 분야가 틀린 상을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이렇게 압수했잖아요. 손 되게 세게 잡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만학길 선수가 되죠. 네. 네. 선수 때 현직이 틀렸나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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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대형적으로. 정말.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사실 H 회사에 들어갔는데 우승을 많이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많이 계속 남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 지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점장님이 갈 때마다 그게 진국에서 1위. 와. 별명이 만학길 선수는 코트 위에 야삭말. 왜 코트 위에 야삭말하고 별명이 붙여주셨을까요? 이름이 제가 말맛이를 쓰거든요. 마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맛자에다가 코트에서 미친 듯이 뛰다닌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지점장 1화가 있는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게임을 하는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저도 직접 봤습니다. 맨발로요? 맨발로. 바닥에 이게 충격이 큰데. 그렇지. 막 선수 왜 신발 안 신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선수들은 런닝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서전트를 점프해도 남들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멋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멋있다. 충격 흡수가 필요 없다. 완전히 오브라킹이죠. 김석철. 레버킷 만압길. 다시 한번 만압길 성공. 만압길. 만압길. 우승. 만압길. 자 2단. 실례지만 저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185입니다. 네 분 중에 제일 작으신 거 아니세요? 그렇죠. 제일 작죠. 근데 저는 키도 작으면서 수비는 별로 못했어요. 공격은 잘했거든요. 예예. 뭐든지 공격이 먼저라. 뭐든지 공격이 먼저라. 뭐든지 공격이 먼저라. 수비상 받아봐야. 네. 모른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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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91년으로 돌아가면요. 만압길 선수 그 입단했을 때가 큰 화제였는데요. 아 난리였죠. 일단 입단 당시에. 아. 계약금이. 2억. 계약금이.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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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남친의 강남의 아파트가 2억이면 몇 채입니까? 그렇게 샀어요? 그렇게 샀어요? 아파트에 그렇게 샀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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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파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하하. 백지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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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돈이에요. 뭐예요. 아 외국사람을 제거하려니까 힘들다. 아 뭔데. 설명 계속해야 돼. 인기하면 이분이 인기 오브 인기입니다. 코트 위에 귀공자. 오 귀공자. 오 귀공자. 채찬 씨. 4승째를 올리며 3차 대회 진출을 눈앞에 뒀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초현식 선수가 그 당시에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서 올림픽 출전할 때 태극기 들고 기수 역할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일본 뭐 어디 외국을 나가면 그 팬들이 진짜 바글바글. 진짜 와. 일본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인데. 일본에서 정말로 어느 정도냐면요. 팬들이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사용한 호텔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호텔인데. 다 최초현식 감독이 팬이었습니다. 이게 웬만큼 인기가 있었으면 후배들이 바람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만해 됐다. 근데 그냥 왕이야. 가만히 있잖아. 어허허허허. 공항에. 공항에 한 2, 3 동영상을 꼭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인정을 하십시오. 팬들에게 많은 측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더욱더 큰 것은 대국에 많은 후배들에게 가장 공격받은 선묘인으로 지금. 같은 팀에서 이제 선수회를 같이 했었잖아요. 이제 9단 2프로 신입팀을 가야 되는데 타구단에서 10억을 제시했는데도 나는 최재진 선배님이 아닌 곳을 못 간다 해서 대한항공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아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아요. 예? 정말 그때 이제 저하고 7년 차이가 나거든요. 저보다 7년 후배인데 대한항공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대한항공 안 오면 내가 나도 운동을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왔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94년도에 한창 대표팀에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할 때 태능선수촌에 있으면 대한항공 숙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 먼 길을 이렇게 차로 오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밥만 사주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형 왜 오시냐고. 너 고생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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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게 난 진짜 딴 데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야 말합니다. 저 사람 있잖아요. 두 분 앞에 장사 없어요. 조금 갈등을 했었지만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최촌익 선배님의 인간적인 면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회사에서 저한테 카드를 줬다니까. 그때 회사에서 저한테 카드를 줬다니까. 그때 회사에서 저한테 카드를 줬다니까. 그거 사실 이제 아신 거예요. 지금 알고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일본 킬러로 굉장히 또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만큼은. 그리고 96년도 아틀랜타올림픽 예선전. 티켓 한 장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예선 최종전이죠. 일본에 딱 갔을 때 일본 팀도 응원 문화가 장난 아니잖아요. 도쿄 요요키 체육관의 그 큰 체육관의 모든 팬들이 함성을 질릴 때. 굉장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당당하게 우리는 해냈죠. 외국을 나가서 자국 팀을 막 응원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저 응원해 주는 줄 알고. 그냥 그냥 미쳤어요. 저쪽에서는 네 분 짝짝짝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응원하는 줄 알고. 저 응원을 한 줄 알고. 그냥 그냥 막 만났죠. 그냥. 네. 만약에 일본에서 의외 경기에서 만약에 쥐고 들어오면. 일단 공항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겠네요. 아 분위기 살벌하죠. 숨어 들어와야 돼요. 어때요? 숨어서 들어와야 돼요. 크신 분들이. 네. 그 공항에 카트 쓰고 나오는 거 밑에서 딱 숨어서 들어오는 거. 아 카트 쓰고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 그럴 때는 장단을 딱 올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 번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왜 우리가 오늘 전설을 보셨는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 야. 잠시 뒤에 우리가 이분들과 진정 모의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 진짜요. 전설들과 함께하는 영광이의 5대5 모의 경기입니다. 대국의 전설들과 함께하는 영광이의 모의 경기. 이숙자 혜수련과 함께하겠습니다. 만학길과 박희상 최천식. 이 전설들과 예체능 팀. 함께 경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세진 감독과 만학길 감독 팀으로 나뉘어서. 또 최천식과 박희상 전설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눠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정식 경기와는 다르게 한 세트당 11점씩을 하고요. 3세트 경기를 해서 두 세트를 먼저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김세진 감독 팀이고요. 박희상, 강호동, 학진, 이재윤, 조타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학길 감독 팀에는 최천식, 오만석, 유에이, 조동혁, 강남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현역 리그 우승 4능탑이고. 그리고 우리 혜수련 님이신데. 아 내가 오늘 치면 다음 예체능 때 깝니다. 깝니다. 우리 혜수련 님이 바람 잡으시면 그 사람이 스타가 되더라고. 진실자분들은 혜수련이 따라간다니까요. 만약에 미스를 해도 저건 충분히 선수도 미스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입니다. 이걸로 이결라. 나의 입에서 나온다니까. 게임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은 뛰어가야 돼요. 우리 옛날에 지면은 계속 뛰어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지면은 집에까지 뛰어가는 거. 1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우리 3시간씩 뛰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힘이 나을 수 있는 걸 한번. 그러면 배그 좋아할까요? 오케이. 한 방에. 네, 한 방에. 크게 크게. 진짜? 배그 좋아. 가까이 들어와서 하세요. 라인에서. 너무 높아. 라인.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자, 준비해. 준비해. 어. 좋다. 자, 들어 올렸죠? 스파이클. 자, 다이빙 데이그. 올렸죠? 스파이클. 자, 다이빙 데이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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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데이그. 대승을 했었던 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파워도 있고 폼도 어색하지 않고요 오탄이가 받았습니다 최천식 띄워넣고 최천식 띄워넣고 블록 파웃 쪼 지금 조동훈 선수의 공격이 있었고 이즘 선수의 블록킹은 괜찮았거든요 공격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이 위치로 마이 위치로 다시 5탄의 서브 지금 나가는 공인데 일단 살려놨습니다 그대로 3단 보내는 김세진 강남 받고 최천식 띄워넣습니다 연타로 백토스 이재윤 수비가 꽤 길어지고 있어요 급하게 넘기는 강남이고요 다시 이재윤 박희상의 토스 왼쪽 강타 고연 공격이 하하 고연 너가 나인가? 으아 웃음 호오 박진희 소질 있네 박진희 소질 있어 하하 박진희 소질이 있어 자, 이제 좋다의 서브입니다 만화길 최천식 그대로 밀었습니다 자 잘 살렸고요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중앙에서 자 단백질 그인은 아하 3번 2, 2, 2, 2, 1 박찬아 니가 해야 돼 알수들 잘했어 잘했어 괜찮다 괜찮다 박희상 선수가 중앙에서 살려줬어야죠 그런가요? 자 지금 선수 쓰레기는 잘해라 너희들 잘해라 이런 모습이 있는데 본인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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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붕어 아 이거 5대5 동점 앞에서 배우 사람이시니 배우 사람 외쳐줘 그렇죠 오만석 콜플레이가 됐고요 언더토스 뛰었습니다 자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3단 처리 조동엽 김세진 박희상 거쳐서 합진의 한타 합진의 한타 안쪽입니다 확실히 학진 선수가 외체능의 에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갔어 아 잘 때린다 일단 학진 선수도 그렇고요 사실 박희상 김세진 학진까지 이 배구계 선후배들이 지금 완벽한 공격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다음계 배우 사람 점수는 6대5입니다 박희상의 서브 강남 2단 연결 강남 2단vis 강남 2단 Movement 이런거 다 밑으로 하지 말고 위로 해 보이다가 코치 짧아가지고 6대6 동점 만화키를 써도 리시브가 흔들려요 어렵게 살렸고요 그대로 보냈습니다 최천식의 언더토스 제자리 강타 광호동 수비를 했고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넘겼습니다 오버핸드로 받고 최천식 왼쪽으로 스파이크 터치아웃이에요 됐다 나이스 그렇지 됐어 됐어 지금도 위로 위로만 잡아놔게요 조동엽 선수가 화려하게 튀지는 않습니다만 녹록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동엽 선수가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선수가 있네 얻어걸리고 있습니다 야하! 자 학진 왼쪽 강타! 자 학진 컴온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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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측면 공격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8입니다 김세진 서브 아우 히커 아우 자 어렵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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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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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운동기기야 나이스 운동기기야 아우 아우 터치아웃이에요 터치아웃이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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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했어요 자 지금 좋다 선수의 판단이 좋았네요 피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아우 자 동점이에요 동점 집중 집중 9대9 동점 김세진 서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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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천식 살짝 띄워줬죠 김현 통장 오케이 아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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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파이팅 박범검 무조건 딱 올리면 돼요 자 지금 강호동 선수가 블록커에 닿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블록커에 맞았던 상황입니다 네 아아 그다 그다 10대9가 됐구요 만화퀴 감독팀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레시브! 기우스 갑시다 이거 매진 포인트니까 포즈님 이쪽으로 다 잡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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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게요 장현아 야, 서브 실수하지 말자 하나, 하나, 하나 레시트 포인트 하나 잡으면 어때요? 형 하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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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트! 자,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자, 왼쪽으로 트윙 오픈! 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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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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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인, 인, 인 다시, 다시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빨리 슬로우 재준아 내가 비디오 판독관이었잖아 아웃 아웃 와, 쓱 소리가 나는데 여기 55도 여기 많았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합의 판정이 됐습니다 주부심이 합의 판정을 거쳤고요 판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네 네 자, 판정이 범판이 됐습니다 네 맞고 나간 것으로 판정이 됐고요 네 비교 판독 맞았다니까 자, 10 대 10 듀스가 됐습니다 1세트부터 치열한데요 아, 치열한데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엄청난 정말 강한 서브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나? 저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번 나이스 번 나이스 번 나이스 번 라인 밟았어 라인 밟았어 라인 밟았어 아, 이게 뭔가요? 자 서브 라인을 밟았어요 서브 라인을 밟았습니다 라인 밟았어, 이제 됐어, 됐어 다시 다시 아 에이 에이 빨리 빠지 에이 에이 왜 빨리 빠지 자, 11 대 10 이고요 다시 한 번 만화길 감독 팀의 1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최천식의 서브 업차 오버헨 드리시브 탁진 야, 현타 밀어넣기 득점이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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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 수, 할 수 좋아, 할 수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지금 때리는 모션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페인트 공격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때렸으면 최천식 감독의 블록킹에 걸렸을 것 같거든요. 아 좋아 좋아. 배고 살아. 11 대 11. 학진 섭. 만학기 레디시브 최천식 올려놓죠. 스파이크! 김세진 감독팀의 세트포인트입니다. 12 대 11. 아 길어요. 됐어. 됐어. 왔다. 자 넘어갔어요. 다이렉트 팀. 왔다. 요희 선수가 대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자신의 어떤 아쉬움을 여기 좀 털어냅니다. 여기. 하나 하나 하나. 예뻐라. 요번에는 중장폭이 되니까.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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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을 수. 가운데로. 가운데로. 2. 홉킹.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고 문제는 박희상 선수가 제 몫을 못 해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화길 감독팀에서는 어떤 선수가 돋보였습니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조동혁 선수가 의외로 또 레프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루에이 선수나 조동혁 선수에게 공격 비중을 나눠가주면 좋겠네요. 아니 진짜 배구를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걸어요. 배구 신동이래 배구 신동이래. 아니 이번에는 자리를 바꾸자고요. 감독님 저희가 이렇게 여유 부려도 될까요? 제가 아니 에이스를 갖다가 자꾸 썩히니까 안 되겠지. 세트를 해요. 제가요? 네 세트하고 선생님 뒤로 오고 듀스가 듀스한테 뭐 되는 게 지기 싫어 뭔가 듀스 되니까 초반에 우리가 점수 좀 벌려놓고 그리고 나서 라이트롤 줄 테니까 때려 때려 때려. 위로 쳐봐. 이렇게 봐줘서 보내주려고 하지 마. 다 튀어나가니까 이걸로 탁 쳐놔. 위로 뜨게. 그럼 누가 가서 커버하든지 커버해갖고 또 넘겨주고 하면 되니까. 1세트에 있던 범실만 줄이자. 나도 서브 범실 줄이고. 아까 서브 에러 나온 것 때문에 거기서 확 넘어가죠. 11점짜리 게임이라 에러 한두 개 하면 금방 간다니까. 자 오르동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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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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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킹이 떠져. 같이 떠져야 되는데 블록킹이 누가. 2세트 출발. 류웨인 스파이크 서브. 좋아. 강호동 이 닿는 게 낮아요. 좋아. 좋아. 강호동 이 닿는 게 낮아요. 좋아. 스파이크 서브의 위력적인 서브였네요. 네가 해. 지금 건 네가 넘기는 게. 좋아. 좋아. 좋습니다. 두 번째 맞는 선수가 조금 더 높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박진. 네 터치. 네 터치. 7번 씨를 지적을 하네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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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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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가 걸렸어. 자 오만석 선수가 지금 네트를 번지렸는데. 네. 자 사실은 약간 배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나이스 와 나이스 와. 1대1 종점. 강호동 서브. 강남의 리시브. 제자리? 살려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학진. 강호. 어택 커버가 됐고요. 다시 갑니다. 강타. 다시 받았어요. 강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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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뻘이 저쪽으로 나가는 거 어떡해. 3대 1이 됐습니다. 강호동 짧은 서브. 오만석 바쁘게 살렸고요. 3단 고난했습니다. 오만석 바쁘게 살렸고요. 3단 고난했습니다. 야 나 왼쪽 어려운데. 우리 스피드 많이 외치자. 제 점프 서브야. 뒤에 카메라 조심하고 지민 집 조심해. 최찬식의 리시브. 약간 엉켰어요. 자 아스파가 넘겨냈고요. 다시 한 번 기회입니다. 오만석 주고 달려드는 류헤이. 걸어넣기 버킷선. 너무 낮았지? 낮았어. 미안 미안 미안. 지금 좋은 블록킹이 나오네요. 지금 힘이 났습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아 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아 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아 네. 두 번째 갑자기 변수로 넣는 포스프린트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야 배군을 키로만 하는 게 아니야. 뒤에 눈을 달고 있다고. 범슘 준비해야 돼 범슘 하이니. 6대 4입니다. 2세트는 김세진 감독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만화킬. 오만석 3단 처리. 띄워 넣죠. 합첨. 다쳐. 띄워 넣죠. 합첨. 다쳐. 네. 자 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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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는 7대 4. 만화킬 받고. 그대로 3단 보냈습니다. 강호동부터 시작. 박기상 올려놓고. 이재훈. 최천식의 수비. 강남. 다시 박기상 주고요. 스파이크. 다시 박기상 주고요.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자 자 자. 해산아 해산아. 최천식 2단 연결. 하이. 하이. 자 최천식 2단 연결. 하이. 자 최천식 2단 연결. 하이. 아 네. 어차피 2세트 쉬어가는 세트야 우리는. 자 1점 2점 2점. 하나 하나 하나. 하이. 나이스 오버. 5탄에 맞고. 올려줍니다. 강타. 올려줍니다. 강타. 올려줍니다. 강타. 그대로 나갔네요. 자 지금 분명히 살짝 다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요. 자 결국 그대로 벗어나면서 11대 4. 자 2세트는 김세진 감독팀이 여유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역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마라틴 감독팀이 많은 경실이 있었어요. 이야 1대1야. 아이 뭐가. 이겨야지 성식이 형. 아 세로 해야지 이제. 루에이가 공격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비. 나이스. 내가? 내가 무슨 나이저? 저기 세진이가 이기려고 저. 브로킹까지 못 들어봐. 오케이 오케이. 저는 어디가요? 제가 잡을게요. 안쪽으로 가만있어요. 세타? 아니 세타는. 세타하면서 라이트 하라니까. 세타하면서 라이트 하라니까. 여기 루에이한테. 오케이. 여태까지는 재미로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진지하게. 리얼로. 이기는 고로. 실수없습니다. 그러겠다. 자. 배그. 우와. 재훈아. 우리 서버 대박인데. 에? 네. 그 에러 암 안 하면. 대박이었어. 대박이었어. 그럼 여기 말도 안 돼. 대 드라마 아니에요? 잡았죠? 내가 목표한 데다. 늘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멘탈이 중요한 게. 저처럼 얘기. 실책을 좀 하니까. 이게 멘탈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그걸 좀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호동이 형이 맨날 하는 얘기죠. 이 점을 빨리 잊어버리잖아. 어차피 공 떨어지고 난 뒤에는. 다음 거 해야 돼. 앞에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재밌다. 가시죠. 포지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오르동네. 백호 사랑. 세트 스코어 1대1로 팽팽하게 맞서고 결국 3세트까지 왔습니다. 3세트에 최천식 선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나온 것 같아요. 중앙으로 나와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기장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대호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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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오게 쳐주세요. 강호동의 서브로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강호동의 서브로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똑 떨어집니다. 서브라이스 강호동. 서브가 굉장히 좋아요. 조금 더 강하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힘이 없는 서브 처음 봤어요. 야 공이 오다가 알어. 오다가 말아줘요. 바운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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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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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파이팅. 파이팅. lokhan.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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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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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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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아싸! 어디까지 빠져? 그러니까요 제일 전해 원스터부터 때리지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뒤에서만 해도 앞으로 가죠 야 공이 짧게 온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딜까지 안 와 어 뒤로 가는 중 앞으로 와야 되겠어 확진의 서브입니다 강남이 받았고요 갔어요 그리고 자 급하게 넘겼습니다 당일했어! 자 급하게 넘겼습니다 다이렉콘 버피스톱! 기다렸네요 오기만 와봐라 하나 오기만 와봐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버넷 아닌가요 오버넷? 캡스 캡스 와 진짜 멋있다 자 세트 좋아 아우 감동이 멋있었습니다 깔았다 진짜로 여기 지금 루인 선수의 강한 공격도 좋았는데 사실 조타 선수가 수비를 했다기보다는 몸에 맞았거든요 하지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 잡았어 해산 근데 지금도 지금도 아웃이야 내 위로 나가는 거잖아 우리가 치고 있네 동혁 씨 프로킥 네네 아 진짜 8 됐어 자 박진아 커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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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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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네트를 건드렸습니다 네트 터치 범실입니다 재훈아 들어오지 말고 여기 수비해 재훈아 들어오지 말고 여기 수비해 오 김세진 감독님 앞에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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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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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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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여기 수비해 봐 내가 공부할게 블록킹 제 스파이크 블록킹 블록킹 좋아 네 어 나어나어나어나 아 뭐야 씨 우리 최강 블록킹 간다 네 어 나어나어나어나 네 됐어 아 넌 공격하게? 야 야 에이 너 공격하게? 야 에이 아 넌 공격하게?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창피하죠 예체능 팀이 다음 주 정식 경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전설들이 조금 신났습니다 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아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유미한 선수 아니야? 아 유미한 선수 아니야? 아 아 미스 미스 4대 4 동점 스파이크 서브 스파이크 서브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는데요. 잘한다. 잘한다. 네가 다 끝내라. 아 힘들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가 안으로 들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온다 온다 온다. 다시 한 번 류웨이. 나이스! 김세진이 맞습니다. 띄워놓고요. 학진의 강사. 살렸어요. 다 받았습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다시, 다시, 다시. 오우. 아프라. 저 서브 되게 세워. 류웨이 선수가 이제 한 세트 두 세트를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감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감을 찾기 시작하면서 서브도 잘 들어가고 수비 위치도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계속 닫거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저 어떻게 닫으니까 제가 잡으러 갔어요. 앞에 앞에. 자, 브롱 선생님 지금 5대5 동점이 됐고요. 파이팅. 그렇지. 자, 렉. 끝났어. 아홉. 아홉. 끝났어. 아홉. 아홉.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여기 여기.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빠지는 거 내가 수비할 테니까. 재훈아.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가운데 가운데. 류웨이가 받았습니다. 중앙점. 터치 오세요. 지금 만화길 팀. 조동혁 류웨이 최천식. 네. 이 삼각 큰 대가 상당히 잘 맞고 있습니다. 아홉. 지금도 아홉. 어. 그치? 지금도 나가는 거지. 약간 다 잡고 싶지?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서 탈이야. 뭐든지 반응해. 좋아 좋아. 자. 조동혁의 서브. 짧게. 학진을 받았고요. 이재연. 아. 네. 됐다. 도트 Làm. 아. 예. 아. 잘했다. 이거 봐. 우리. 천천히 기다려. 천천히 기다려. 자. 그렇지. 지금 대구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몸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이상해 또ろ? 뒷걸음을 받아냈고요. 그대로 넘겼습니다. 약간 엉켰어요. 최천식 강남 주고 달려듭니다. 이동! 살려서 다시 달려듭니다. 합쟁! 아니 이거는 잡으라네. 좋아 좋아 좋아. 왜 하나를 못 잡으러 그래? 자 정확하게 지금 최천식 선수가 블록킹을 높이 쫓는데 이 블록킹을 보고 쳐내기를 시도를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자 저희 팀 살짝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최고의 브로커가 저희 팀 살짝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인! 좋아. 어? 아! 어? 아! 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지 내가. 아 괜찮아. 하나 하나. 자 자. 역전 역전. 자 자 자. 집중 집중. 계속해서 박희상의 서브입니다. 짧게. 류웨이 잘 받았어요. 그리고 때립니다. 블록 파운드 득점. 류웨이. 좋아. 따라오세요. 좋아. 좋아. 잘했어. 찬스. 오케이 오케이. 잘해. 그러니까. 오 잘해. 잘해. 오 잘해. 아우 짜증나. 잘해. 좋아 좋아 좋아. 마감 더 서브. 가운드 우리 우리 잡고 어떻게 하지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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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래. 이제 제가 잡을게. 이쪽 있어. 파이팅 파이팅. 잡아 잡아. 잡고 가. 아우. 아우 아우트. 아우 이제 돼. videos 붙은 bars 나 образом. 와우. 여하우ا아악. 잔치 리더 박 historian. 와 Citizens behind him Nerf побед이다. 하필 Gilloo ign spare himKAani하고. 해보고 공을 놓친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탑진 선수의 페이스 괜찮았고요 아 2점 1점 1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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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에 여분에 볼록킹을 하나 오케이 오케이 1점 이쪽 주요 짧게 온다고 받아 냈고요 올라갑니다 달려주세요 스파이크 1, 2, 2, 3 1, 2, 3 1, 2, 3 1, 2, 3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 하나, 하나 정동격 확실한 공격 2명을 갖춘 마약계 감독팀이죠 어차피 옆에 가면 돼 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너무 어려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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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 타임! 한 점 남았어요 중요한 서브를 나한테 줘 편하게 자, 잡수다 잡수다, 잡수다 지금 마지막 한 점이니까 둘이 나가서 서브르시고 해줄 테니까 이쪽으로 다 몰려가니까 그럼 확실을 흔들어줘야 돼 갈 끝으로 하는데 너랑 살짝 멍을 때리고 있어라 멍을 때리고 있어라 멍을 때리고 있어라 웃으면서 세리모네 꽉꽉 왕째 세리모네, 오케이? 우리 동대 백화 타임 형, 너무 긴장되는데? 형, 너무 긴장되어 지금 서브가 영남이 형 서브 못해요 자, 받았고요, 끝낼까요? 올라갑니다 이재윤 기록 자, 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냐아냐, 밀써야, 밀써야 돼 공이 좀 안 쪼으면 그냥 다시, 다시 6, 8, 9, 9, 10 만화킬 감독님이 한 점을 내면 듀스거든요 1세트에도 2세에서 상대 범실로 인해서 듀스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재훈 쪽으로 만화킬 수비가 됐어. 역전 갈까요? 스파이크! 뭐가 이렇게 떨어져? 아 이것이 네트를 타고 떨어지네요. 특례 득점이죠. 베려면 어떻게 해서도 되거든요. 스파이크! 야! 우리 강남이가 서브 신동이네. 자 강남 잘한다. 서브 신동. 잡아야 돼. 좋아! 김세진 받고. 점프터 삭진. 좋아! 됐어! 어 터치! 어! 잡았어! 범실! 범실! 자! 지금 범실인데요. 네트워치 범실! 이제 반대입니다. 마라 게임 갑니다. 매치 포인트! 야 이번엔 좋았어 좋았어. 맞지 맞지? 좋아! 좋아! 이제 서. 이제 서. 이지현 받았고요. 억 하랍게 뛰어났습니다. 아! 자세요! 여기서. 좋아! 잡어! 프네임! 자고! 프네임! 예이! 예이! 네. 세훈이 형 세훈이 형. 세훈이 형 세훈이 형. 세훈이 형 저homme 그는 하나 든 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게 나이 듣는데 이것을 하나 배웠다. 그죠? 네, 선생님 괜찮아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식 첫 번째 훈련 겸 또 저희들이 모의 경기까지 저희들이 치러봤는데요. 오늘의 우선 팀은 만화길 팀입니다! 일단 팀을 이끌고 오늘 굉장히 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독을 못 해봤는데 오늘 훌륭한 선수들과 게임을 해서 제 꿈을 잃은 것 같습니다. 만화길 팀의 최고의 MVP 누구에게 들어있습니까? 결정적일 때 서브를 통해서 득점으로 이루어지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MVP는 강남! 배구 좋다! 축하는 하는데 자존심은 상하고 약은 오르고 당장은 안 되고 그야말로 이 경기 잊지 않고 우리 동대의 앞으로 배구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러 갔던 변화의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식 첫 경기를 제가 잡았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 동대 배구단과 진주 경혜여중 배구배 공식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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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아아! 직선! 뒷쪽! 반타! 아아! 아아! 토스로! 토스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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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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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중앙 쪽! 호꽁! 박진애 간대! 대단한 쪽! 아아! 예체센 팀의 신북이네요! 자 이것이 총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